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캐스트 영상은 고민거리, 걱정해결 캐스트에요. 고민거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수학이 너무너무 싫은데 어떡하죠? 이 고민거리가 제일 어려운 고민거리가 아닐까? 사실 제일 좋은 건요. 너무너무 싫으면 안해야지. 그치?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왜?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또 입실하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이요. 이 고민거리를 듣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 내가 진짜 싫었던 게 뭐고 나한테 진짜 싫었던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이 고민을 선생님이 좀 진짜 계속 곱씹다 보니 내 중학교 때가 생각나더라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요. 과학을 진짜 못했었어. 과학을.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도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과학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과학이었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과학이었어. 나한테 과학 성적표에 80점이 나오면 엄마가 칭찬을 해주셨어. 과학을 진짜 싫어하고 못했거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못해서 싫었던 거야. 근데 꼬박 만약에 수학을 진짜 잘하면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쵸? 너무너무너무 싫은 이유는 보통 어렵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너무너무 싫겠죠. 그치? 그래서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어떻게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내가 아직과 아직 과학 성적이 이렇게 안 나오지? 나한테 마지막 기말고사 때 내가 진짜 과학을 정말 나한테 신이 주지 않은 능력인 건지 시험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내가 과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못하기도 했지만 싫어한다는 핑계로 제쳐두고 있었던 건 왠지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 과학 공부를. 그때요. 선생님 인생에서 처음으로 과학이 100점이 나왔어요. 그때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과학 시험 범위가 원소 이런 거 외우고 원자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아. 기억은 안 나. 너무 오래 전이라. 근데 그때 100점 맞고 나니까 그리고 과학이 좋은 거야. 그래서 결국엔 선생님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과 수학이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또 과학 중에서도 화학이었어. 그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진짜 미친 듯이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해보고 성과가 나니까 어? 이 과목 나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과목이네? 성과를 보여주는 과목이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과목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더라고. 근데 또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더 싫어요. 진짜 어렵다. 근데 얘들아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대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대학 딱 하나잖아. 그러면 진짜 가고 싶은 대학, 진짜 들어가고 싶은 과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수학 하나 때문에 걸림돌이 돼. 너무 끔찍하지 않아? 그렇잖아. 싫어할 수 있어. 이거를 내가 억지로 좋아하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아. 그러기도 쉽지가 않고. 근데 그냥 이것만 하면 내가 그게 가능하다. 이것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한번 조건을 달아봐. 이것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갈 수 있다. 이것만 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캠퍼스, 원하는 운동장에서 누워서 뛰어놀면서 그런 대학생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싫은 이 수학이 그래도 뭔가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 원래 동기부여가 생기면 또 추진력이 막 생기거든. 선생님에 대한 이 고민거리의 답변은 한 이 정도로만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민거리에 대한 걱정 해결이 정확하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정말 오래 고민하며 진심을 다해서 내 고민처럼 한번 생각하고 얘기를 해준 거야. 이 캐스트 댓글 영상에 아니, 말해. 영상 댓글에 또 다른 고민거리 혹은 걱정 해결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요.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또 다음번 걱정 해결 캐스트로 찾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